2. 2. 2. 2. 밑에 아빠다. 너무 예쁘다. 윤화 닮았네. 윤화 씨 많이 닮았네. 동환 씨 얼굴도 약간 이 모양 있어. 입이 동환 씨야. 너무 예쁜데? 보니까 어때요? 그래. 금방 말할 것 같아. 저기서 확인해서 얘기가. 진짜. 막 금방 말할 것 같아. 저기서 확인해서 얘기가. 진짜 왜 그래? 왜 그래요? 진짜 왜 그래? 왜 그래요? 캠프는 처음이라서 누구누구. 저도 근데 캠핑 안 해봤어요. 진짜? 직접 하는. 제가 직접 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한테 놀러가고. 그래서 여기도 알게 된 거고. 언니 처음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실 만나는 것도 너무 설렜고. 되게 좋았어요. 저도. 누구누구누. 귀엽다 둘 다. 근데 이거 매야. 컴? 안 나와. 안 나와요? 야생 공물들도. 어? 곰이 나와? 곰은 안 나옵니다. 저희 가평은. 보라니 오늘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으야! 뭐야. 뭐야 이게. 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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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좀만 더 높게 세워봐. 좀만 더 높게 세워봐. 형. 뭐야. 다 세운 거야 이게? 이게 다예요. 야야야. 쓰러진다 쓰러진다. 다 안 간 거 같은데? 안 돼! 안 돼! 으아아! 그럴 줄 알았어. 되게 어렵더라고. 사야랑 유나 씨 좀 도우라고 그럴 걸 그랬다. 어? 오케이. 아 또 도와주자. 오늘은 사야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해. 어. 되게 좋아해. 귀여워. 잠시만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외국 같다. 어 진짜 외국 같네요. 귀여워 귀여워. 언니 언니다 언니다. 엄청 귀여워. 언니 최고 예뻐요. 좋아 좋아. 하야 사진 되게 잘 찍잖아. 유나가 또 보증을 잘해요. 오케이. 아 예쁘다. 와 진짜 외국 같네. 야 진짜 외국 같다. 보라뜨. 보라뜨. 응. 둘이 되게 잘 논다. 친해졌다. 너무 귀여워. 몇 번 친해졌는데? 언니. 아. 스르. 왜 이렇게 막걸리 같지 이거? 색깔이? 아 막걸리. 막걸리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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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는 그런 가족을 자주 못 보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번에 오랜만에 올해 인사? 새해 인사 했어요. 3월에. 언니는 부모님이랑 살아요. 이런 거. 네. 맞아요. 부모님이랑 살아요. 혼자? 네. 외동. 엄마랑 둘이 살아요. 동생과 있는 느낌? 아 그래요? 만나서 나한테도 잘 해주시고 잘 챙겨주니까. 어때요? 결혼하니까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추움이 안심감? 음. 안정감. 안정감. 맞아요. 맞아요. 연애하고 있었을 때 연락이 없으면 뭐 하지? 뭐 하고 있지? 같이 안사니까. 저 이런 걱정 있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같이 살고 같이 안사했으니 뭔가 뭐 소울메이트? 뭔가 암심? 소울메이트? 우와. 처음 듣는다. 오빠 되게 좋아한다. 나쁜 점? 나쁜 점? 뭐 나쁜 점? 뭐 나쁜 점? 오이. 없어. 어? 없어. 어? 어? 그랬어? 이게 왜 뭐이야? 진짜? 야 이거 박수야. 야 우리 탑이가 달라졌어요. 아 씨 이러고 있었는데 없지? 손이 나오겠다. 나쁜 점 없다고? 없어. 근데 차으면 진짜로? 없어졌어? 나쁜 점 있으면 이거 해야지. 어? 그렇지. 우리 차양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정신이 맞작째리고 사셔야 될 것 같아. 아니 아니 아직 한 번만 걸려봐 이건데 미래는 없다. 더블 데이트가 저 조용되네. 아 진짜. 아 무섭다. 언니는 그 노아님이랑 뭔가 이건 안 맞은다 나 이런 거 던진다 던진다. 대박. 치고 받는 거죠? 자. 있죠. 있긴 있죠. 당연하지. 있긴 있죠. 당연하지. 되게 있네. 뭔가 자기가 한 말을 다 까먹는 것 같아. 아니 나이가 몇 달이 됐을까 그거? 이거 최악이야. 이야 동아나 오마이갓 똑같다. 아 아 없대더니 자 슬슬 나오네요. 없대더니 없대더니 시작됐어요. 아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 슬슬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관점들이 아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다. 뭔데? 그 같이 오랜만에 여행 갔어요. 근데 같이 서로 즐겁게 보내는 시간데 심은 씨가 이어폰 키고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설마 진짜? 여행 가서? 여행은 어떻게 이어폰을 키워? 에이 거짓말. 아니 유가 이제 100% 있어. 모니터 하실 일이 있었나요? 왜? 이건 깜빡한 거 안 뺀 거야. 내가 볼 때 형 성격상 그저 안 뺀 거잖아요. 뉴스 빨리 봤어요. 뭐 아주 중요한 모니터였나요? 아니요. 뉴스. 뉴스 뉴스를 봤다고? 뉴스 시간에 뉴스 봐야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나는 그때 너무 혼자 슬퍼서 여행 왔는데 왜 그러지? 근데 심은 씨는 혼자 시간 편하게 시간 보내고 싶다. 그래서 한 번 사왔어요. 근데 사연은 왜? 사연은 화를 내도 귀여울 것 같은데? 맞아. 이제 심은 씨한테 효과는 없어요. 심은 씨한테 효과는 없어요. 야 효과 어때? 면역이 생겼구나. 면역이 생겼어. 효과 없어요. 미래도 없어. 효과도 없어. 지금도 효과 있죠. 당연히 저는 죽을 때까지 효과 있어야 돼요. 어제도 어제도 계속 옛날 잔낙관 천리 청소하는 거예요. 먼지를 다 닦거나 진짜?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몇 시간? 새벽까지 우리 집에 아들이 있었나? 이렇게 저 이따가 시원 씨한테 좀 말해주세요. 어우 미치겠네. 어떻게 하는 거야. 저렇게 둘만 저렇게 보내면 안 돼.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옆에 두고 있어야 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질문. 사야가 이제 혹시 아이를 갖게 된다면 딸 낳고 싶어요? 아들 낳고 싶어요? 딸. 응. 심은 씨처럼 아들이 태어나면 좋겠다고 아직 생각 아직? 어머 어머 진짜? 생각하고 있어요. 성욕이 반방? 오 얼굴 심은 씨? 응. 집중하는 거 심은 씨? 응. 시야가 짧다? 오 시야가 좁다. 넓은 거나 응. 사야가 진짜 넓다. 다 반방. 응. 아우 정말 그런 아이 나올 거예요. 진짜. 아우 정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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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잘 봐. 어머. 어머.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야 진짜 설렌다. 기대하겠습니다. 두근두근 거린다. 파이킹. 진짜 기도해요. 진짜 기도합니다. 정말. 진짜 기대된다. 심하로. 이번 연도에. 좋은이 있을 것 같아요. 딸이면. 심하나. 원인은요? 저는. 크게 상관은 없긴 한데. 그래도 딸. 뭔가 딸. 딸 낳으면. 꾸며주기도 더 재밌을 것 같고. 네네네. 이렇게. 재밌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저도 동한 오빠랑 저랑. 성격이 조금. 다른 편이어서. 일단 오빠처럼 좀. 활달하고 조금.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애. 에너제틱하게. 좋은 것 같아. 이제 어디 보자. 밥 줘 봐? 어디 보자 밑에 아빠다 밑에 아빠 너무 예쁘다 밑에 아빠 유나 닮았네 유다 씨 많이 닮았네 여기는 봉환 씨 얼굴도 약간 이 모양이 있어 입이 봉환 씨야 너무 예쁜데? 저런 아이 있으면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겠네요 보니까 어때요? 눈물 난 거예요? 어 그래 막 금방 말할 거 같아 저기서 화내서 애기가 아빠 동아났다 진짜 막 금방 말할 거 같아 저기서 화내서 애기가 아빠 동아났다 진짜 진짜 왜 그래 형 왜 울어요 진짜 왜 그래 왜 그래 형 왜 그래요 아빠 동아났다 막 이러고 시작해 우나 봐 우나 봐 빨리 해야겠다 우리 동아님 이제 빨리 해야돼 아 잘 재판 와 진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간절히 바라나 보다, 우리 동환 씨가. 동환아, 동환아 날 보면 할 수 있어. 형 빨리, 빨리 나아요. 나도 할 수 있잖아. 아, 조만간. 호르몬 왕이 왜 그러세요? 왜 그래? 우리 결혼 시키죠. 이제 이쯤 되면 텐트를 다 치지 않았을까요? 뭐, 이제 완벽하게. 가볼까? 구경하러 가자. 야,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그것만 잘 박으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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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것만 잘 박으면 우리 여기서 잘 수 있어. 아, 궁금해. 아, 제발. 간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불려놔! 그건 폭포다. 아니요, 그래. 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웃는 거 너무 웃긴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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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뭔가 불안한가? 됐지 뭐, 이 정도면. 이건 뭐, 완벽하네. 아니, 나는, 나는 진짜 몰랐는데 형 생각보다 잘하시더라고요. 아니야, 진짜. 뭔가 이상한데? 공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지금 당장 바람만 불면 날아갈 것 같아. 저기는 지금 캠핑을 할 수 없는 상태. 불가, 입주 불가. 빨리 나와야 돼요. 오늘 형 요리 배워야 되는데 잘 배우실 수 있겠어요? 간단해. 제가 일본의 약간 소울푸드. 톤 지루. 우와. 톤 지루가 뭐지? 톤 지루. 어, 톤이 돼지. 지루가 이제 미소시루 할 때 시루. 지루. 지루. 아, 맛있겠다. 그래서 형 심야식당이라는 일본 드라마 보면 거기서 막 톤 지루 만들거든요. 돼지 된장찌개. 오오. 맛있겠다. 우와. 일본인들이 약간 소울푸드 느낌이어서 사야영수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샤슬릭이라고. 그리고 샤슬릭이라고 양고기 꼬치인데 이렇게 고기를 말아서 이렇게 꽂아야 돼요. 양념을 러시아인 스타일로 해서 양꼬치처럼 냄새 많이 안 날 거예요. 우와. 든든하다 그래도 요리 쪽은 그래도. 진짜. 고향이 있으니까. 저런 분 있으면 너무 좋아요. 든든하지. 오오. 형 속밥을 할 건데. 근데 그거 관리를 되게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관리 잘못하면은. 되게 쉽게 알려드릴게요. 믿음이 갑니다. 쌀 4컵에 물 4컵. 쌀 4컵에 물 4컵. 끓일 때까지 이제 잘 열을 고루 전달해주고 끓으면 끄고 5분을 기다려요. 끄고 5분을 기다린다고? 설리는 경우를 방지하려고 그 여열로 계속 익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불로 닫고 5분 더 끓여요. 와우. 저희 캠핑 팁이에요. 집에서는 저렇게 하시면 별로고. 지금 근데 저 장부야. 사실 캠핑 장비가 아닌데. 그러니까. 무쇠 소스로 하는 게 저희 맛있어가지고. 아 가져와요. 무쇠 소스만 제가 들고 왔어요. 이 사람아 캠핑을 무쇠 소스로 들고 다니고 우리. 집에서 최고 같다고? 야 나 초등학교 때 우리 엄마가 가만 써 들고 다니는 거 봤어. 사연 우리 나랑 같이 이거 달래요? 아 오케이. 좋아요. 전구인데 이거. 이렇게 부드러운 거. 지금 꾸미기 이런 거 많이 해요? 최근에 김밥 생일 파티. 너무 예쁘게 꾸며서. 아 세상에. 그러면 일단. 저것도 밤에 딱 키면 예쁘잖아요. 아 이제 톤지로. 톤지로. 아 이제 톤지로. 형 문은.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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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큼직하게 들어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좀 무심하게 톡톡 그냥. 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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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좋은 거. 아니 깍두기잖아 이거는. 저거 치킨 치킨이 나오는 무 아니에요 저거? 치킨 무. 치킨 무. 치킨 무. 아 그렇게. 이렇게 잘라. 아 누가 이렇게 잘라 톤지를. 아 그래? 얼마나 크게 잘라야 되는 거야. 아니 우리 저거 뭐야. 된장찌개 들어가는 느낌. 들어가는 느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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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큼직하게 들어가요. 아. 큼직큼직하게. 밥이 잘돼야 돼. 밥이 잘돼야 돼. 밥이 잘돼야 돼. 어. 열면 안 돼. 열면 안 돼. 아 해. 아 해. 열 다 나갔네. 열 다 나갔네. 안 돼. 안 돼 안 돼. 뭐 뭐 그렇게 안 돼. 빌런이네 빌런. 이 쯤 돼야지. 아 그래? 아. 너무. 너무 맛있게 잘되는지 확인해봤는데. 아니야. 아이고. 오빠 진정해. 오케이. 괜찮을 거야. 한 번만 1분만 더 줘야 돼. 형 이리 오세요. 어디 가지 마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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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계속 뭐라고 그러는데. 잘하는데. 모냥 빠지죠 지금. 스타일을 틀려서 그래. 형 이거를. 숟갈로 이렇게 파가지고. 와 모양 없이. 네 모양 없이. 네 곤약을 그냥 막. 일정하지 않게 잘라서. 대박. 우와. 이렇게 한다고. 저건 할만하다. 저건 할만해. 요게 또 이제 약간 그. 일찍집 스타일. 우와. 우엉을 또 얇게 넣는 게. 식감도 좋고. 향이 좋아. 돼지로 먼저 기름을 내야 되는데. 볶아서. 그리고 국물을 내는구나. 맞습니다. 그러면 국물의 맛이 확 틀려지겠는데. 고기 기름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톤지로가 돼지고기가 메인이라. 형수가 한번 해 주셨죠. 안 해 줬었어. 사연아 톤지로 해 준 적 없죠. 희망이 없어요. 왜 안 해 줬어. 시우 씨가 고기 안 사줬잖아. 내가 뭐 이길 방법이 없다. 내가 볼 때는 이게. 형이 잘못했네. 아 미안해요. 다음부터 고기 사줄게 해줘요. 아 내가 배웠으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해주면 되겠다. 맞습니다. 자기가만 했는데. 그렇지. 오 좋아. 말은 잘해. 말은.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물단 볶는구나. 우엉 향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 멋있지 멋있지. 안 해 본 사람 절대 못해. 오 잘한다. 이게 형 먹질이. 응.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 제발 하지 마. 엎을 거야. 그래 시키지 마. 이건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 이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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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아니 이거 동아리가 잘못한 거야. 시키면 안 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먹을 걸 덜어놓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려놔 그냥 내려놔 그냥. 이게 미래는 없다. 왜 왜 왜. 아무 때나 미래는 없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해. 이한이 우리 먹을 게 항상 줄고 있어. 야 형. 형님. 앞에 쳐도 좀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와. 근데 맛있겠다. 그래도 많이 좀 차렸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많이 좀 해서. 야 이것도 사야 일본 된장이네. 오 냄새 너무 좋아. 집에 있잖아요. 사야가 먹는. 된장찌이랑 똑같아. 우엉하고 분야. 근데 우엉만 다른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저렇게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근데 이렇게 캠프하는 때 애기들한테 주고 싶어서. 많이 크게 만들어요. 칼렐라이스처럼. 진짜 맛있어요. 우와. 어우 진짜 맛있겠는데. 이제 끓이면 돼. 이게 그리고. 매일 먹어야 맛있어요. 맞아요. 매일 먹어요. 김조찌개처럼. 매일 먹어요? 동물만 좀 조금만. 땡큐. 자 여기. 여기 잡으세요. 여기. 커피처럼. 뭐 무리가 맛있겠지 뭐. 어머. 어머. 나 사야 이런 눈 처음 봐. 맛있어. 응? 우엉 양이 죽이지? 우와. 우와. 오빠. 오빠 요리 천재인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오빠 진짜. 사야 봤어? 지금 칭찬하는 거 봤어? 네? 유나 씨가 칭찬하는 거? 칭찬은 새우도 춤추게 해. 고래 고래. 아 고래? 고래고. 저거 비교하면 안 돼요 저거. 야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야. 오빠 이것도 알려줘. 오케이. 아 이거는 정말. 나도 할래. 어 일본에서 먹는. 맛이랑 똑같대. 아 똑같대? 밥 잘 되는지 한번 볼까? 야 와 잘 됐다. 야 너무 맛있겠다. 오우 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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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pe아. 어 나쁘지 않다x2 나쁘지 않았다x3 와 대박. 맛있 것 같은데. 형수님 먼저 형수님 제일 먼저. ный妹된ucci아고 다 닫으신다고? 헉 뜨거 breeder은 거 아니야 괜찮아?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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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보여도 살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 자, 과연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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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진짜 맛있을 때 나오는 거 맛있어? 근데 유나도 맛있어, 맛있어? 이거 저거야, 고시이카리 음, 진짜 맛있어 아, 그 인도네시아가 아니, 아니, 아니 아, 일본 같아 진짜 맛있어 맛있지? 진짜 맛있... 너무 맛있어 진짜 캠핑 가서 먹으면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김 선생님 선생님 아니, 근데 유나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남자가 멋있어 보이는 거 같아 아니, 지금 눈빛 봤어? 반했어 이 눈빛이 오늘 결정 난 거 같아 그렇죠 저는 일부러 저랬어요 그렇지, 그런 거 같아 왜냐하면 두 남자가 완벽하면 안 되거든 약간 몰아줬다 네, 몰아줬어 어, 몰아줬어?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요 아, 언제든 불러요 내가 바보짓 해줄게 불러 꼬치 올립니다 요! 샤슬릭 시작 야, 이거 대박이다 샤슬릭이라고 양고기 꼬치인데 파도 아주 두껍게 두껍게 동환이가 요리를 하는데 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맛있어 그게, 그게 딱 찍은 다음에 이렇게 쑥 빼고 꼬치를 마음껏 이렇게 오! 오! 소리 들었어? 응 냄새가 벌써 나왔어 완전 그거 우와, 냄새 좋다 우와 와, 진짜 맛있겠다 에이, 맛있어 맛있겠다 어머 맛있겠다 아, 진짜 밥 한 끼 얻어먹고 싶다 우와 그럼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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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이야 아, 높은 점 봐 나왔습니다 오 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 아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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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야, 진짜 사야 어우, 진짜 맛있나 보다 눈이 엄청 고졌네요, 오늘 진짜 고졌네 진짜 고졌네 진짜 고졌네 나 진짜 친구야 응, 나도 아유 잘 먹는다 너무 배고프다 아니 사야가 이렇게 잘 먹었던가요? 너무 잘 먹는다 너무 잘 먹는다 이야, 사야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처음 본다 응? 매일매일 먹고 싶다 밤에 어머 어머 왜냐면 소울푸드니까 그렇지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인데 와, 진짜 말이 안 나 너무 맛있다 진짜 결혼하고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보고 오는 거 같아요 헤이 이게 또 봅니다 아, 오늘 녹화 여기까지입니다 아, 타임! 아, 타임! 아, 행복하게 집에 가고 싶어 내가 여기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 거야? 수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아, 죄송해요 미안해요 내가 수업을 해줘야 될 거야 미안합니다 저희가 진짜 죄송하고 내가 태신 사감생 올바라 행동을 좀 많이 하세요, 저분이 근데 이번 생은 스미마생이라고 스미마생이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제발 못 들었기를 너무 맛있다 진짜 결혼하고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 보는 것 같아 아, 제발 결혼하고? 결혼하고? 결혼하고 결혼해 결혼해 아아! 언니 이거 말 안 돼! 정확히 기억했어, 정확히 기억했어 나 이거도 쉽게 안 돼 결혼하고? 쉽지 않았어 형님! 제가 신랑이 수업 해드릴게요 야 사회가 하고만 들게 어느라이게 좋은데 그렇지 하고싶다. 결혼하고? 어? 물편해. 물편해. 교환이 물편해. 해두고 물편해. 해두고 물편해. 해두고 물편해 지금. 무슨 다 해주고 물편해 죽었어 지금. 미안하다. 잘못했어. 미안하다. 이거 미래는 없다. 그러니까 저기 동환이한테 더 동환이를 칭찬해주고 싶어서. 아 근데 사야를 보고. 그러니까 사야 생각은 못하고 동환이만 또 하나만 본 거예요. 아니 동환이를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또 있나 본데? 되게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게.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전문 장비다. 야 이거 뭐야? 뭔데? 뭐야? 아 저 사야 씨가 녹차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아 녹차. 녹차를 가져왔어요. 아 녹차. 야 제대로네. 우와. 이거 시작한 거야. 아니. 바로 색이 나오는데. 색깔이 녹차. 아 녹차. 느낌 있다. 예쁘다. 동환 씨는 요리를 하고. 또 윤화 씨는 애프터 디저트로 차를. 잘 만났네. 이 집 좋다. 장사해야 되겠다. 잘 만났어. 이 집 너무 좋다. 완벽한 조화네. 잘 먹겠습니다. 야 진하다. 아 근데 난 하여튼. 연애할 때가 생각이 나요. 두 분 보면. 오 맞아. 저도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부럽다? 부러워. 왜? 부럽다고. 만난 지 오랜만에. 안 돼서. 안 돼서. 안 돼서. 뭔가 신기하고. 궁금하고. 뭐 이런 느낌. 서로가. 부부가 되면 다 저게 부럽긴 해. 연애하는 커플들 보면. 근데 우리도 이제 뭐. 근데 그게 결혼이야. 버럭버럭. 왜 화낸 거야? 왜 이렇게 버릇돼? 그랬어? 근데 선배님. 결혼해서 너무 좋대요. 안 좋은 게 하나도 없대요. 아 진짜요? 생각이 난다. 이런. 그렇지. 그립다. 그런 거죠. 안정감이 생기죠. 그립다. 진짜 그래요? 좋아요? 혹시 알아? 몰라요. 근데 저는 항상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결혼을 잘해서. 사이좋게 서로 살면서. 어렵지. 쉽지 않지. 이런 삶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결혼한 사람이랑 좀. 왜? 되게 엄청 친한 친구처럼 같이 붙어서. 많이 뭐 하고 싶어요. 진짜. 저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거. 진짜 바라는 거를. 이뤄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아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거니까. 같은 생각. 삶이. 계속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근데 뭐 싸우. 많이 싸우지? 근데 싸웠다가 이렇게 웃음이 나와서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오 너무 좋다. 얼마나 좋아. 너무 좋다. 계속 괜찮. 아직 괜찮. 아직 괜찮죠? 아직 괜찮죠? 아이야. 너 하는 거 볼 거야. 카레티만 있어요. 야자 타임으로 하자 이거. 야자 타임. 야자 타임. 야자 타임. 야자 타임. 야자 타임. 반말로 서로 반말로. 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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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손해잖아. 그렇지. 나이 많은 사람이. 노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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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되게 잘하네. 귀여워. 노하니만 불러줘. 아 귀여워. 노하니. 윤아야. 아 귀여워. 거기 좋아. 아니 사야 왜 이렇게 말을 잘해? 행복해해라. 행복해해라. 아 진짜 귀여워. 아 이 매력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 사야. 형딱아. 왜 나한테 왜. 나한테 왜 그래. 웃어. 아니 얘한테 그래. 왜 나한테 왜 찍어. 형딱아. 응. 이따가 심우시할 때 조금만 해주세요. 형딱아. 응. 사야 서운하게 하지마. 언니 고마워. 1번. 술 적게 마셔. 아 하이 하이. 아 하이 하이. 2번. 응. 커플링 잘 끼고 다녀. 응. 다 네 얘기잖아. 술도 술도 많이 먹잖아. 맞네. 서로 고쳐야 되겠네. 아니 다 네 얘기. 커플링 잘 끼고 다녀. 내 얘기네. 3번. 둘이 여행 가서 혼자 막 핸드폰 하고 그러지마. 와. 둘이 별 말 다 하는구나. 아니 형. 나 진짜 그런 짓을 안 해 형 진짜. 이 와중에. 쉬도 쉬는 거야? 동환아. 아? 동환아? 아.. 아니 동환아, 행복하자. 동환아, 행복하자. 이거 뭐야. 나의 슬ggi. 혹 들어왔죠. 이거 뭐야 진짜 아니. 행복하지 partes. 이거 우는 것도 하고 울려고 누구먼을 하는데. ...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 이거 뭐야 진짜 아니 이거 우린 것도 한번 올려고 그러는데 아니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안 한 거 같아요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안 한 거 같아요 원래 무슨 말 하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뭐 공안아 너도 잘한 거 없어 얘기하려고 하는데 가운데 가로열고 가로닥고가 있구나 첫 톤은 그러니까 첫 톤이 그랬어요 자 들어볼게요 자 원포인트 레슨인데요 동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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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자 그러네 A 동환아 들어왔지 여기서 얘기 안 할게 좋아 좋아 예리했어 제가 있어야 할 때는 여기가 아니고 저기인 것 같습니다 경민이 옆에 너무 빨리 크려고 하면 우리가 또 던져를 해야 되는데 우리 나가자 이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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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민이 형 경민이 형 경민이 형 경민이 형 안 한 번 감사합니다.